가재 개 사료를 줬습니다. 그랬더니 새우도 오고 지금 수마트라도 먹고 있습니다. 첫날 두 마리의 수마트라가 희생이 됐는데 개들이 불 침공 협약 때문인지 불가침 협약 때문인지 아니면 수마트라가 긴장을 해서 사주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. 개들이 이렇게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.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사료를 줬더니 새우들이 막 나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 경계를 하고 있어요. 사료를 줬습니다. 대구에 dict acontecanced 기회가 되돌문을 좋습니다.